정한우가 동참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 영광으로 참여합니다. 차가 없어요. 그럼 왜 이걸 내놔요? 아직 차가 필요가 없어서 또 더 좋은 데 쓰이라고 제가 파는 거면 제 물건을 나누게 됐는데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. 더 좋습니다. 역시 나눔은 커질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추구한 이 물건이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사랑을 나누게 참여하니깐요. 저희들 두 배, 세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. 어떻게 하면 저는 맛있는 거 더 먹을까 혼자.